네, 우리 한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신 줄 압니다. 오늘 사도행정 6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정 5장을 통해서 좀 어두웠던 면을 봤지요. 하나님의 삽비라고 하는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크게 단절한 실패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좀 아나니아 삽비라 자신에게는 좀 슬프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지나면서 전교회는 새로운 각오로 서고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시는 말이지만 교회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힘을 얻고 온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성두들의 삶 속에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또 가면서 계속 실패할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는 기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은약 찾아내고 거기서 여러분이 내 정체성 찾아내고 거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실패적인 계획 전도선교회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도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아직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전화 나와 말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지고 정말 중요한 응답이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자에 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일곱 명의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올해 중요한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도록 지금 우리 장원님들 당연히 기도하고 있는데 전성조들이 같이 기도해 주죠. 정말 경호회의의 전환점을 이루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 자신들이 이미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일곱 집사라고 했는데 집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지금도 침내교에서는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도 신학성계에는 집사만 뽑지 않았냐 장로, 권사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좀 성경을 잘 적용을 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장로, 권사, 집사를 포함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들이 지금은 이 시대에는 더 세분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졌다.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인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노인 우울증이거든요. 은퇴를 했어요. 할 일이 없어. 집에서도 다 놓친 내 취급을 하는 거라 아이고, 엄마, 아빠, 이제는 그냥 좀 있으세요. 그게 너무 성운해져요. 뭘 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나 어디서든지 내가 할 일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느껴진다. 진짜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미래가 있겠나? 이래갖고 결국은 자산에까지 가는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은 뭔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생전, 쓰임, 공부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으면서 먼저 쓰임받으려고 하는 좀 심하게 말하는 거 도둑놈심법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요즘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선녀를 봐줄 때도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거를 다 참고해서 하지만 요즘에는 애들 가르치는 게 좀 달라요. 요즘 또 이런 사용하는 기구들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육아교실에 가서 공부한다니까. 그거 안 하면 애들이 안 맡겨요. 그냥 엄마 놔두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뭔가 이렇게 좀 배우고 자꾸 훈련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기준이 있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을 알고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저 개인의 지난 30년의 목회의 경험 속에 돌아볼 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세상 가서 비참해지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만일이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마태금 7자 22서 23자로 가보면 나름대로 막 봉사했어요. 막 헌신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마지막 때 그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안 해도요. 작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신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랩던트 7명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외에도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 사람들 보세요. 작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았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이 어느 날 사모엘으로 왔고요. 어느 날 그냥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하나님 선택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걸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은 받을 때 다윗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한 게 있다면요. 아버지가 양을 칠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내한테 형들은 집에서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막내가 양 칠하고 했어요.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돌빨매질을 해야 된 거예요. 그냥 이 일이 늑대한테 안 뺏기겠다. 이거거든요. 오늘 일부에 뵙던 우리 우리 학생들 많으니까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부모 순종하고 심부름 하나도 생명 걸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다. 다윗이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그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사하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무슨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죽었다가 암에 걸렸다가 무슨 막 이런 거 다 부러졌다가 살아나고 하나님 기적 체험했죠. 제가요. 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절대 선택이죠.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일하는 때 예수님의 영접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하던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리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는 정말 하나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무슨 암에 걸렸다 죽었다 깨어나고 무슨 교통사가 당했다 어디 뭐 다 무너졌다 그런 거 없었어요. 다만 제가요. 좋은 선생님을 한 번 만났어요. 썬데이 스쿨 티처 그게 중요해. 지금도 있는 성교단체의 내비게이터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걸 가르쳐요. 적어도 한 장에 세 장을 읽습니다. 읽고 성경에 하이라이트를 하고 밑줄을 보고 거기서 중요한 읽다보고 마음에 닿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반드시 픽을 해갖고 암성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의뢰받은 걸 자기나 하는 일기처럼 큐티라고 그러죠. 쓰게 만들어요.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하이라이트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는 말이 와요.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메모라이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티네이저 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정말 우리 가족들 하나님 보고 말을 놓고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더라고. 이야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구나. 그 성경보다가 울고 성경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뭐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평상시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깨끗하면 안 돼요. 제발 좀 성경 좀 지저분하게 좀 쓰세요. 저는 매년 성경 갈아 이 올해도 또 갈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 할 거 하면 하고 밑줄도 없고 메모할 거 하면 하고 무슨 성경 성경 깨끗하게 평생 가보를 남긴데 무슨 가보를 성경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성경인데 성경이 자네들의 가슴속에 남겨지고요. 기도 속에 남겨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메모하고 하이라이트 하고요. 매년 바꿀 그 정도는 좀 돼야 돼.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사랑이 다 사랑의 고백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정말 이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응답하시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물론 엄마의 정말 눈물어진 한매친 기도 있었잖아요. 한나의 기도 그런데 사무엘 어린 시절에 성전 보내서 사무엘이 한 게 별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느 날 부르시는데 그 전에 사무엘이 한 거는 엘리제사장 대단한 염성 있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진짜 안임주의의 종이요. 너무 형적으로 흐린 종이요. 그런데 그 사무엘 함께 성전의 사무엘 심부름하고 엘리제사장 심부름하고 성전 청소하고 이게 달아. 작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저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거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데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내 평생 삶의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굳이 앰뷸런스 타고 다니면서 이런 병 저런 문제 하고 그리고 깨달을 이유는 뭐냐. 정 안 되면 또 그런 식으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어려운 막 당했다는 다음에 작은 것에서 평상시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본 16장 10절에 그런 말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한다.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다우이슬 부를 때요. 다우이슬 어마어마한 데서 부른 게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 선택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자리가 양의 우리입니다. 양 첫는 목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양의 우리였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내 있는 자 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아주 심플한 답이 있어요. 3절에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시대의 세계보구마 거창해 보이죠? 아직도요. 세계보구마 아니요. 여러분 잘 응답 받아보기 시작해보세요. 그 응답을 간증 들을 사람을 세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3절에 다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명이라고 했어요. 첫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둘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첫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요.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갖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승리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신본도 주셨어요. 넌 종 아니야. 넌 노예 아니야. 세상에 짓밟힐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신본도 주셨죠. 우린 결론도 알아요. 증인으로서 하는 거다. 네 모든 문제가 증거가 될 것이다. 언약 있지 신분 있지 결론 까지 알아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성경 속에서 무의식 잠재의식 까지 뿌리 내릴 정도로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도 내 옛날 과거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습관 체질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불신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이 함께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데도 옛날에 각인된 습관 체질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의 언약입니다.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떠난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의 세상 유혹에 속고 이럴 때를 보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진 않는데 슬퍼하셔요. 안타까워 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진 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니까 응가 모르게 답답해져요.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돼.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는 또 하나님은 거기다 중요한 약속 네가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에 성령이 탄식하면 기도한다. 성령이 기도는 하시는데 탄식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숨 쉴 때 성령도 탄식하면서 내 딸이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면서 성령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탄식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근심이 되면 분별력을 내가 잃어버려요. 자꾸 뭔가 판단을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했는데 분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요. 지난주에 아나네아 삽비라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앞에 서면 돼요. 첫째는요. 영적 사실 앞에 쓰세요. 아 참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했지만 내가 진짜 쏘갔구나. 여러분 분명히 아담이 자기가 유혹받아 넘어진 거 맞잖아요. 하와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고요. 아 내가 쏘갔구나 또. 여러분이 넘어져요. 내가 또 쏘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쓰세요. 하나님 제가 또 쏘갔습니다. 하나님 나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넘어진 그 중간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손에서 너를 뺏어갈 게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저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래 앞에 서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게 끝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실패했다 실패했다 아픔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건 끝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내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미래에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 어려움 당했다 거기서 포기해버린다 니까요. 과른누다 같은 사람 보세요. 포기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그렇잖아요.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죄자입니까 예수예요. 하나님의 의뢰를 다시 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문제 있다 실패했다 아픔 당했다 영적 사실 앞에 쓰시고 첫째 두번째 하나님 앞에 쓰시고 세번째 미래 앞에 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계속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 누려야 되는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그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약속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나의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 온 몸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에 누가 보면 11장 13재를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데 진짜 기도할 게 뭐냐 내가 너에게 구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 얘기 아무리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있다니까요. 또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시작하려고 해도 또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갈등도 세상이 때로는 핍박을 통해오는 사단의 역사 하는 것들 그거 능가할 수 있어요. 거기서 승리할 수 힘이 있어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성령 충만 그 계집 여정 앞에서 힘이 없을 때는요. 맨날 졸 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교에서 겟세만 했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일 때 베드로가 졸 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을 때는요. 계집 여정 앞에서 예수님 부인 저주 맹세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가다락바 불과 열흘 기도 했거든요. 그 열흘을 집중하며 성령 충만 약속을 붙잡고 기도 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4장 6전에 지지난주 생각했죠. 법정에 서서 외치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하여 담대히 말하되 하면서 얘기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불과 50일 전에 계집 여정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할 때만 믿음이 오고 성령 충만 할 때만 담대함이 오고 성령 충만 할 때만 용기가 오고 성령 충만 할 때는 미래까지 보여요. 그럼 요아엘서 2장 28절 언약이 바로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의 약속에 성령 충만 모둑이 모둑이 임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남자 여자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점쟁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요. 그런 꿈 그런 개꿍 그러고 말고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늙어서 내가 뭘 할 수 아니요. 희망과 소망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머리 어린아이로 그 아이에게 비전이 보인대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요아엘서 2장 28절의 언약이 그게 사도 2장이 성취됐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넘어졌다 일어나는 정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비전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내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통해 전 이스라엘 살아나죠. 여러분 바울 핍박자였잖아요. 하라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율법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 바울이 정말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로마를 향한 비전을 보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런 비전을 보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충만 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용기가 생기고 거기서 비전이 생겨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령 충만 지식도 좋고 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요. 두 번째 그 성령 충만 충만을 통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지혜 충만 이게 지혜 지혜 충만 지혜 하나님의 허락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거를 허락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나를요. 분명히 언약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내 옛날에 상처가 있어. 불신자 상태의 그 각인된 모습이 있어. 그게 내면 속에 성격 속에 삶의 체질 속에 남아있어. 그게요. 계속 사단의 통로 될 수 있어. 평생.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치유받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미래에 준비되니까요. 참비국은 이 보험이 이제야 겨우 오바마보험에서 좀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전국민 보험이라. 그래서 없는 사람은 다 몇만 원 내고도 몇십 원 내고도 보험 갖고 1년인가 2년쯤 되면 그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시켜요. 전체를 다 더 검사시켜요. 그러면 이제 검사에 정기검진을 해서 뭘 발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 열심히 잔소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 나갈 때마다 한 번씩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해보니까 사실 이 무릎에 근육 오래 서 있는 거 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직업병이지 오래 서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릎에 이런 문제 외에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속은 너무 깨끗하대요. 다만 다만 약간 오징어 새우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러면서 콜레스테리 약간 있네요.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자꾸 해서 의사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커갖고 암덩어리가 돼갖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치유하고 갱신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이 때로 사건과 문제를 통해 발견하게 하고 치유하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잔소리에 들으면 잔소리라 듣기 싫어. 의사 가는 소리도 잔소리라 듣기 싫어.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작은 문제를 빨리 깨달으면 나중에는 암덩어리 같은 건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를 갱신하고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큼 문제와 사건을 통해 더 강하고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셔요. 아시잖아요. 세상이 어느 정도 타락하고 어느 정도 세상이 여러분 무서운 세상인지를요. 요즘에 우리 랩더들이 엘리트 사회로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응답을 보면서 그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웬만큼에서는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하고 붙어서 싸우기 위해서 밤새고 맨날 이래서 살아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디프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종류래요. 때로 문제와 사건을 통해 야고보소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4절부터 너희가 고난받고 시험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나를 온전히 하셔서 나를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뻐 감사하라.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미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 충만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다 니까요. 또요.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하는 일이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아닙니까? 집안 청소하고 잔일을 해야 되는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일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힘을 얻은 자요.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지 않죠. 형제들에게 팔려갔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서 일을 하니까 주인이 인정을 해요. 지혜를 얻으니까. 나중에는요.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반의 전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사후에 그 국가에 중요한 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아브라밍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에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존 아나메이커 이런 사람들 또 록 펠러 이런 사람 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모자르고 학교 공부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시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섰고 은혜 앞에 섰다 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전부 축복이라. 여러분 아브라밍 링컨이 남북전쟁 때 했던 기도 아시죠? 그 남북전쟁 때 북군이 위기에 처하고 전쟁에 밀리는 그 시간에 링컨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지휘관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쓰도록 기도하지 마라.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노예해방이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게 확인됐다면 거기서 용기 나오는 거예요. 두어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내 편 되어주길 원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불평, 원망,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계획 찾아내고요. 나중에는 누구를 도울 때 대안을 마련해주고 살길까지 열어준다니까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다우스의 아들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때 다우스를 통해서 세워줬던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를 택하여 아버지를 통해 세워놨던 이 나라에 이 나라를 굳게 하기 위하여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를 밤새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일천번제를 들이며 일천마리 양을 죽이면서 번제를 들였다는 그런 밤새 한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지저 기도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네가 세상의 돈, 부기, 영화, 권력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의 합한 기도라. 구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 문제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충만한 사람은 세 번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사무엘 입술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지혜를 얻은 사람의 말은 굉장히 얻을 때는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에 맞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본에 안 맞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말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같이 동기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흔히 진짜 말 잘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 너무 잘해. 저 사람은 거기다 또 악한 일을 위해서 사람 설득 하는 데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부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좀 말을 통해서 다 쏟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지혜가 오면요. 그 말을 통해 작은 말을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내요. 그래서 에베스 4장 29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사람에게 정말 뭔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성령 충만을 통해 힘을 얻고 지혜 충만을 통해 하나님 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 삶에서 적용되어 시작하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세 번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통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거짓말하고 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해서. 그게 먼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사람은요. 내가 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내놓을 때 오히려 더 좋아하잖아요. 굳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요.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사람이예요. 하나님만 되길래 날 인정하면 되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사람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은 자는 그 하는 일이나 모든 부분에 나중에는 뒤에서라도 그 사람 인정합니다. 저 사람 내가 예수 안 믿고 저 사람 말하는 오직 예수 진짜 듣기는 싫지만 저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 저 친구 하는 일 보면 내가 진짜 할 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게 대표적인 모자 이거든요. 다니엘 6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 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민첩하고 달랐다는 디스틱기션으로 그 다음에 너무너무 충성되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익섭셔널 뛰어났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흠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있지요. 지혜가 있지요. 당연히 그 하는 일에 증거 나오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받았잖아요. 예수 얘기하면 감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정 2장 마지막 자료 보면 그들이 온 백성이 그 핍박을 하면서도 그 백성을 칭유송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송도 들어요.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키예요. 성령 충만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24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 여러분 잠을 잘 때도요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자는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종우는 졸면서도 주여 하면서도 성령 충만 이러고 끄덕 해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저는 잘 때 딱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는 이 시간 내 무의식은 잠이 들어도 의식은 잠이 들어도 내 무의식 잠재의식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에 없어서 다해요. 그게 안 될 때는 밤에 잠자다가 시달리고 말이죠. 그런다니까. 성령 충만 망하다락방의 성들이 단여를 성령 충만 기도했는데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그걸 내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1년 조금씩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집사들 일곱 집사들 일곱 중직자들 초대결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이들에게 재정을 맡겼거든요.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료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 종도들이 단순히 경제응답 받아서 조금 더 헌금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그 이상으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 우리 후대 속에서 세 가지 기업 첫째가 사회기업 사회를 살리는 기업 지금은 그게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중요한 부분 문화를 살리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를 투자할 수 지금 문화를 후대를 살리는 문화기업 그 다음 세 번째가 선교기업 하나님 정말 선교사들을 마음껏 지원하고 여러분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선교기업 기업이죠. 내 월급만 가져가면 나머지는 어차피 세금 내는 거고 어차피 저흡은 주는 건데 그렇죠? 기업을 만들었어요. 단 몇 명만 응답을 받았다. 워싱턴 미국 보그마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한마음교회에 말씀은 적고 안주간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구할 것은 육신의 것 땅의 것 이전에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우리 하느님 작은 곳 내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 문제 속에서 내 하는 일 속에서 내 입의 말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온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기도 속에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